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렉탐부터 이번 팩탐에 이르기까지 촬영 파일에 문제가 있었어요. 선상이 돼서 재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펙터를 받았을 때 사운드를 듣고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리액션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해봤고 하지만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게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촬영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실 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 리액션이 아 쟤네들 그냥 뭐 그런갑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찐 텐션을 사실 저번 주에 촬영했을 때 다 했는데 다 날아가버렸어요. 오늘 촬영할 기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방송 순서대로 나갈지 건너져도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복장에서 하고 있는 오늘 이 세팅 제가 슬램덩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 리뷰에서는 찐 텐션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화제의 중심에선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 셀렉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 셀렉트는 가장 다재다능한 클론 스타일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클리핑 노브와 왼쪽 푸스위치를 사용하여 최저출력에서 최고출력까지 7개의 다이오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플레이어는 부스트에서 스택 드라이브 및 그 이상이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클론 스타일 톤이 끝없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아처 아이콘 제품 모드 아처의 다이오드와 LED를 포함한 4개의 추가 다이오드를 특징으로 하는 아처 셀렉트는 무한에 가까운 톤 조합을 제공합니다. 오버드라이브 섹션 외에도 DI 브리티시 4x12 캐비닛을 기반으로 하는 스피커 시뮬레이터가 내장되어 직접 오디 사운드를 모니터링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기존의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케이스보다 살짝 커졌어요. 약간 확장됐죠. 뭔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회로가 기판이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더 커졌고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견고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어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은 견고하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전체 볼륨 출력을 제어합니다. 트래블 하이엔드를 컨트롤합니다. 개인, 개인양을 제어하고요. 클리핑, 6개의 추가 클리핑 다이오드 옵션을 설정합니다. 그라운드 스위치, DI용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입니다. DI 아웃풋 앤 스피커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또는 녹음을 위해 스피커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출력을 제공합니다. 클리핑 스위치, 선택한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꺼지면 기본 다이오드로 기본 설정됩니다. 온오프,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이펙터를 켜거나 끄고요. 이쪽에 보시면 클리핑 스위치를 눌러서 설정한 클리핑 옵션, 사운드를 모니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볼륨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낮출게요. 조금만 낮출게요. 저희가 처음 했을 때의 리액션은 안 나오지만 역시나 좋습니다. 역시나 좋고 이 넓은 헤드론과 힘있게 밀어주는 이 사워풀한 사운드가 굉장히 지난 시간에 느꼈던 감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쓸 때는 약간 이거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이상한 편정을 잃었었는데 역시나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단계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올라가죠 사실 그래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지금 피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경을 해볼게요. 이 단계부터 말린다고 표현하는데 말리는게 시작됐어요.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해볼게요. 더 가보죠. 또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이 상태에서 기본 다이오드 사운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이제는 앰플 한번 바꿔 볼까요? 바꾸고 게인을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네.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다이오드 옵션을 중간까지만.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더 가보죠. 제가 사실 어제 또 제 작업실에서 제JCM 800에다가 물론 같지는 않지만 KCM 5D를 물렸습니다. 같은 클론 계열이잖아요. 이 800에 클론을 물리면 약간 좀 재밌는 소리가 나요. 그 클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미들 때문에 앰프의 게인이 살짝 웅축되면서 되게 매력적인 소리가 나는데 어제 그거 갖고 또 줄리아 드림의 박진영씨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800 게인 사운드도 너무 좋지만 이게 이렇게 물리면 더 아름답게 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808 계열을 물리면 그 넓은 헤드름을 확보는 되나? 게인이 그냥 이렇게 많아지는 느낌이면 클론 계열이 800 같은 이런 마샬 헤드에 붙으면 되게 매력적인 소리가 나거든요. 자 오늘 마샬 가봤는데 해봐야죠. 네. 은총씨 개인 소장 기타고요. 네. 일단 꺼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기본 다이오드 사운드부터 마지막으로 옵션을 끝까지 올려서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켜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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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앰프 게인을 올려 볼게요. 네. 일단 앰프 게인을 올려서 일단 끄고 네. 앰프 게인을 올린 상태의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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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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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와 사실 저번 시간에는 이건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마지막에 마샬의 일단은 jcm800의 게인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부스터를 써서 앰프게인을 훨씬 더 좀 뭔가 이 페달과 조합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사운드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뭘 알아봤냐 하긴 했어요 팬더로 했죠 저희가 이제 레스폴로 안 했는데 근데 궁합이 여러분 일단 오그를 한 대 사시고 오그를 한 대 사시고 음 jcm800도 하나 사시고 근데 뭐 아 아처 셀렉트를 사기 위해서 사야 될게 너무 아 아 근데 뭐 그래요 뭐 jcm은 뭐 합주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다 치더라도 아 이게 아처가 진짜 매력적인거 물론 아처 단독으로 써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저희가 오늘은 사실 저번 시간에는 앞전부터 좀 설명을 했었는데 제프배경님이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썼던게 제프모드 아처 클론이 아니라 맞아요 아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달린 네 이 아처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히트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형님 사실 저번 리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리뷰를 찍기도 전에 맞아요 이거를 구매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꽤 많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주가 지나니까 더 많아졌겠죠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너무 안타깝지만 제프백 옹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제프백에 썼던 어떤 기어들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약간 순간적인 인기를 확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프백 옹이 썼던 마샤램프 그리고 저기 우리 제프백 옹께서 쓰신 이펙터들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빈티지 쪽은 애매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중에 나온 것들은 지금 되게 또 불친하게 팔리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팬더 커스텀샵에서 제프백 관련 기타를 다시 생산을 하겠다 맞아요 라고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맞아요 상황인거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게리모 게리모원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이제 그 게리모 스트랩과 그리고 이제 레스포홀들이 또 갑자기 또 또 순간적으로 또 생산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뭐 기업에서는 또 그거를 추모의 느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미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아처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기타를 쓰시는 제가 마지막에 지금 레스포이랑 지금 마샬게인 이렇게 갔었잖아요 스트랩을 쓰시든 뭘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제프백을 정말 유독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소리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이 정말 기분 좋게 올라오는 클리핑 사운드부터 그냥 따뜻한 로버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할 수 있는 사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돈가 파는 페달이라고 봐서 저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 요즘 그 페달이 워낙 다 비싸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선방했다 정도 생각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아처의 완성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 친구는 저희가 늘 리뷰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처 셀렉트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아처 셀렉트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한주평이 되었습니다 어 하늘에 별이 되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너무 갑자기 확 가는 거 너무 막 가는 저거 있기도 하지만 제프베오온께서는 하늘에 별이 되셨고 맞아요 이 뭐 몰랐어요 그 뭐 그 덕인지 어떤지 아니면 어떤 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아처도 또 또 때아닌 지금 또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도 그 클론 대전을 했을 때도 맞아요 저희가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아니 아처가 이렇게 똑같았나 그리고 지금 좋은 평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처가 제일 똑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좋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네 아처가 전반적으로 이 리뷰어들과 시청자분들 생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이제 클론 계열의 뭐 페달 중에서 또 하나의 별이 되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요거 꼭 와서 연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정리된 클론 참고서 음 오 교과서는 동화정관가요 교과서는 오리지널이겠죠 음 뭐 이렇게 구경수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어 항상 이 수석한 친구들이 얘기하는 맞습니다 교과서가 가장 좋은 참고서고 가장 좋은 이제 공부법이지만 각주가 정말 잘 날려 있고 음 교과서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참고서를 보는 듯한 우리 때 동화정과 표준정과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클론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1점 10점 원플러스 원 네 원플러스 원 이면서 11점인거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음 만점 넘게 주긴 했는데 저도 몇 점 15점 줬나 몇 점 줬나 기억이 잘 안나요 어쨌든 저번 시간에 둘 다 폭주해가지고 막 졌죠 그렇습니다 이 아처셀렉트 음 저희가 굳이 리뷰를 하기 전부터 이미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었거든요 입고가 됐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어 평소에 클론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터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